5월 20일 일요일 날 뭐하세요? 짜파게티 먹을 거 같은데요? 일요일은 제가 짜파게티 요리사니까요. 그럼 쓸데없는 거 말고요.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. 유튜브 만화도전TV 생방송으로 만화도전님의 홍궁이야기 손도문화 채용 강연회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 중요한 거 왜 이제야 말해주셨어요. 그러니까요. 알아들으셨죠? 제목이 뭐라고? 만화도전님의 홍궁이야기! 어디서 볼 수 있다고? 유튜브 만화도전TV! 바로 가시죠. 갑자기 배부도 배부르겠다!